다들 콩국수 어떻게 드시나요? 이것은 소금이 아닌 설탕을 넣는데요 설탕은 전라도 설탕이지 나해 심지어 물 반 설탕 반 손님까지 있죠 원래 이렇게 설탕 많이 넣어주세요? 저는 원래 많이 넣어서 먹습니다 소금 넣어서 먹잖아요 설탕 전라도 친구가 설탕을 넣어서 안 먹으라고 해봤어요 설탕을 넣어서 먹어요 여기는 설탕 넣어서 먹는데요 설탕 넣어서 넣으면 좋겠어요 식생에 따라 다 다르지 이것이 바로 콩물맛의 신세계 설탕이냐 소금이냐 먹어보지 못한 자 논하지 말라 아는 사람만 안다는 고소하고 달달한 맛 목포 콩물은 설탕이 질립니다 가끔 특이한 식성도 있는데요 먹는 취향은 달라도 모두 갓배의 콩물을 먹으러 온 손님이죠 덕분에